5월 6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간차 2020년 3월호 생산의 당과 투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착취와 소비, 공동주의는 평등과 생산.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러시아인들은 제국주의와 어떻게 맞서 싸우는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줬다. 소비에트 연방의 첫 번째 법률은 평화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소련이 건재할 때는 세계 사회주의 체제가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호협력하면서 다양한 민족해방을 도왔다. 당시 세계는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 코리아전, 베트남전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 침공이 있었지만 빠르게 격태됐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세계 민중에게 큰 비극이다. 러니네에 따르면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이 있다. 어떤 혁명이든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만 한다. 2018년 4월 26일, 8월 코리아 국제포럼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전쟁 없는 세계 사회적 평등을 이루려면 권력과 생산수단을 민중이 소유해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꼬민 공동체와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유토피아적인 사상이었다. 막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 변혁을 이뤄야 한다. 진정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진정한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중 권력이 필요하며 사유 재산을 민중이 소유하고 생산 양식이 변화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고 자유민주주의도 꽤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일 뿐이다. 부르주아 계금만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2018년 4월 27일 8회 코리아 국제포럼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민중주권과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물질중심사회 공동주의는 사람중심사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모기지 대출로 시작됐다. 돈을 빌리기 매우 쉬웠는데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위기가 닥친다. 금의 가치는 금을 찾고 채굴하는 노동력의 가치와 같다. 금의 교환가치는 금을 사용해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격적 가치가 교환가치로 바뀌는 사회로서 운동선수와 배우들의 재능을 몸값으로 표현하듯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공동주의는 상품, 화폐가 없어지는 사회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존재하고 대우받는다. 자본주의는 물질중심의 사회고 공동주의는 차람중심의 사회다. 2018년 4월 타밀라야 브로바의 강연 중에서 노동자가 혁명의 물질적 기초를 만든다.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들도 노동자다. 농민도 땅이 없다면 마찬가지다. 생산수단이 없어서다. 노동자가 혁명의 물질적 기초를 만든다. 인류발전 단계에서 광범한 노동자를 조직 동원하면 혁명에 승리할 것이다. 막스는 소자영업자도 노동자의 동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련 혁명 전에는 농촌의 80%가 문맹이었다. 문맹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도 우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글을 배웠다. 막스는 학생일 때 만약 자기 이익을 위해 돼지처럼 행동하면 인류를 배신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썼다. 150년 전 출판된 막스의 책은 여전히 자본가들에게 두려운 것이다. 2018년 4월 타밀라야 브로바의 강연 중에서 상품 생산은 원시 사회부터 막스는 자본론에서 역사로 시작하며 상품의 전형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상품 생산에 의해 무엇이든 팔고 살 수 있는 사회다. 상품 자체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다. 그 뿌리는 원시 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품 생산의 초급 단계가 이미 원시 사회에 있었다. 당시 교환이 이뤄졌다. 그들은 소비를 위해 교환을 했다. 노예 사회에서도 여전히 자연스러운 상품 생산이 있었다. 봉건사회에서는 농노들이 지주들에게 의지했고 지주들은 농노들이 생산한 상품을 가져갔다. 지주가 농노의 주인이어서다. 농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아주 적은 양의 상품만 경제 교환에 이용했다. 15세기 초부터 봉건제는 해체되기 시작했고 상품 관계는 더 두드러졌다. 막스는 자본주의의 시작이 4,500년 전이라고 말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도 상품 관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며 생산 수단을 살 수 없다. 2018년 4월 타밀라야 브로바의 강연 중에서 상품의 속성은 가치 봉건제 하에서 노동은 사람들에게 지옥이었다.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의 사슬이라는 러닝머신이 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각자 일을 반복하고 하루가 끝나면 노동의 결과부를 그냥 도둑맞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기계, 장비와 같은 노동 도구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노동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하기를 원하는 사회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힘든 노동은 존재한다. 그래서 얼마나 일했는가에 따라 분배받는 정도가 다르다. 더 많이 일한 만큼 더 많이 받게 된다. 물질적 자극이 있는 것이다. 공장에서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초가 달성한 생산물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노동의 분화와 전문화는 생산물 교환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가치는 무엇인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드는 노동시간이다. 각기 다른 두 가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환이 노동 분화를 결정한다. 교환은 생산의 조건을 따라가다 보니 나온 것이다. 상품은 교환하기 위해 생산된 것이다. 각각의 상품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사용가치다. 사용가치는 쓸모다. 가치는 생산에 들어간 노동의 양을 뜻한다. 생산물이 교환될 때 가치를 가진다. 교환되기 전에는 생산물이고 여기에는 가치가 없다. 2019년 12월 타밀라야 브로바의 강연 중에서 사회발전 과정에서 노동이 분화돼 사회발전 과정에서 원시 공동체 사회에는 개인 소유가 없었고 그래서 착취가 없었다. 그래서 상품, 상품 관계도 없었다. 원시 사회에서는 수렵 채집을 하고 생산을 하지 않았다. 부족이 점점 분화되면서 농민과 노동이 생기게 됐고 남성노동, 여성노동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목의 사회였다. 여성이 토지를 소유, 점령하고 토지를 나누고 무엇을 경작할지 결정했다. 이것이 최초의 노동 분화다. 이후 노동의 생산성 법칙, 즉 남성이 노동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농업과 노동 도구에 의한 생산이 생겨나게 됐다. 어머니들이 가족을 부양했는데 가족은 한 명의 여성, 한 명의 남성, 그들의 아이들로 엄격히 조직된 사회고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기구로 일했다. 사회발전 과정에서 노동의 분화, 직업의 분화가 이뤄졌고 교환을 위한 상업관계가 이뤄졌다. 무역의 첫 번째 형태는 동등한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면 한 구역의 통치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 가치로 서로 교환해야 하는지 정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지위가 생기는데 이것이 국가의 기원이다. 약 5천 년 동안 무계급 사회였다. 그 다음에 노예제가 대두됐다. 2019년 12월, 타밀라야 브로바의 강연 중에서 자본주의 성장의 제1원천은 식민지 약탈 처음에 어떻게 실업 대군이 형성됐는가 17에서 18세기 영국에서 지주가 농사보다 양을 기르는 게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농노들이 폭력적으로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양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또 자본주의 하에서 아프리카 식민지의 노예들이 유입됐다. 자본주의 성장의 제1원천은 식민주의였다. 예를 들면 벨기에의 경우 콩고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콩고에서 금을 약탈해왔고 콩고 사람들은 노예로 일해야 했다. 벨기에의 왕국은 그렇게 약탈해온 것으로 지어졌다. 영국도 인도를 식민지배하면서 자원을 약탈했고 인도 사람들은 영국 식민주의를 위해 일해야 했다. 봉기가 일어나면 지도자들은 체포돼 거대한 총구 앞에 머리가 매달려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막스의 자본론, 첫 번째 결론을 보면 자본주의는 가장 잔인한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다. 자본주의는 형태를 바꿀수록 진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태보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인류를 더 퇴보시키는 파시즘이다. 2019년 12월 타밀라야 브로바의 강연 중에서 네 여기까지가 5월 6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월호 당과 투쟁 내용에서는 타밀라야 브로바 구소련 정치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학술지 막시즘과 실천 편집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진보주의 연맹 대표를 맡고 있는 타밀라야 브로바의 강연 중 발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자본주의를 만 구성하고 있는 상품, 생산, 유통, 소비, 자본과 자본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어떻게 이를 타파하고 민중 중심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 이어서 자본주의는 착취와 소비, 공동주의는 평등과 생산이라는 당과 투쟁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